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채널치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3일로 현재 수질채널에서 여러 CS계통의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S 이면에 있는 수학에 대해서 강조점을 달아서 다루는 시간들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코딩 레벨에서 구현을 한 다음에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프로젝트와이즈하게 진행이 되는 시간들과 코딩을 실제로 배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스터디 가운데서 실제로 수질채널의 어떤 수학을 다루는 정책성답게 수학 사이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가운데 코딩에 대해서 접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또 코딩이 친숙하시지만 수학에 대해서 덜 친숙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것들을 양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코딩에 대한 컨텐츠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찼다고 여겨져서 수학자 코딩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지식을 꼭 전제하지 않고 실제로 코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어떤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가운데 또 그 이면인의 수학들을 각자가 이제 어떤 누릴 수 있는 좀 그런 방식들로 좀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요. 또 어떻게 좀 시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음과 같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파이썬을 기본 언어로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어떤 중간 과정에서 가령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여러가지 어떤 니즈에 따라서 또 자바스크립이나 지금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언어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게 섞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파이썬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매개체들을 좀 어떻게 좀 다뤄 나갈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현재 특히나 이 강화학습과 하드웨어를 다루는 게임보이 스터디에서 그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시작한 중입니다. 그래서 슈퍼마리오에 대해서 오픈 AI에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제공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리오 오픈 AI 검색해 보시면 현재는 이제 7.4.0 버전에 대해서 그 마리오를 이제 어떤 구현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채널의 요 스터디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단순히 그냥 갖다 쓰는 어떤 선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FPGA 레벨에서 정말로 심어서 하드웨어 레벨에서 정말로 심어서 정말로 어떤 퍼포먼스 상의 어떤 그 개선을 실제로 이루고 또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배움과 또 어떤 프로젝트들을 그 현재 이제 해나가는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영상은 그냥 어디까지만 얘기를 하기를 원하냐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하드웨어 사이드는 일단 다 배제하고 일단 시작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근데 이 어떤 컨텐츠들 중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베리로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 첫 영상에서는 요거 어떻게 실제로 슈퍼마리오 그 돌릴 수 있는지 까지만 간단하게 그 튜토리얼 따라가는 선에서만 레코드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명령어들을 어 그 주피터 노트북 레벨에서 실제로 어떤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파일을 하나 열어서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실행을 하고 그거를 제가 어떤 그 네 그 슈퍼마리오라고 저장을 하고 그냥 그 저 튜토리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미 실행을 어떤 인스톨을 해놨지만 이 인스톨을 일단은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붓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 코드 키신 다음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커널을 요걸 써서 이걸 그대로 해주면 제 경우는 이미 그 설치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복붓하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들을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어떤 임포트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세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것들을 그대로 데리고 오겠고요.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코드를 하나 더 연 다음에 이것들을 복붓을 해서 일단은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일단은 얘는 말 그대로 그 조이패드 래퍼를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해온 것이고요. 얘가 이제 게임을 임포트를 해온 거죠. 그래서 게임을 임포트를 해온 라인이고요. 적어두겠습니다. 조이패드 래퍼를 데리고 왔고 얘가 게임을 임포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심플 무브먼트로 이제 액션 중에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실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만 그냥 혹시나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저 심플 무브먼트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그 이제 액션들을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대신에 어떤 컴플렉스 무브먼트 그런 걸 골라주게 되면 이제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액션들이 실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저 이제 그 남은 코드들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바르먼트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게임을 셋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V0라고 한 어떤 버전이 있고 인바르먼트에서 지금 이제 심플 무브먼트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실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데리고 왔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을 셋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버전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셋업한 이제 V0고요. 이게 스탠다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떤 렉탱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그 알고리즘들이 정말로 헤비하게 테스트할 텐 이런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어떤 그 이제 버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인바르먼트를 저희가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인바르먼트의 그 액션 스페이스를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바르먼트를 데리고 왔고 액션 스페이스를 가령 살펴보면 지금 이 7가지 어떤 디스크린 액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데리고 왔다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코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복붙을 해서 그래서 따라오시는 분들도 일단 이게 단순 복붙이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기 어려우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또 코드에다가 복붙을 해서 이제 실행을 이제 합니다. 실행을 이제 하면 이렇게 마리오가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리오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이렇게 제가 멈추겠고요. 이렇게 멈추겠고 그래서 지금 이것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제 인터럽이 지금 되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제 트루 값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일단 리셋이 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리셋이 지금 돌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이제 스텝에서 지금 얘가 들어가죠. 얘가 지금 이제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도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이놈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심플 무먼트를 넣어놨으니까 여기서 그 어떤 녀석을 데리고 오냐면 제가 이놈을 한번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이놈을 데리고 오면 그러면 제가 이걸 계속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7가지 액션들을 아무렇게나 데리고 오는 걸 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리오가 움직여 있던 방식대로 그냥 말 그대로 랜덤하게 이 심플 무먼트 지금 가능한 것 중에서 대충 움직이고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어떤 강화 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마리오의 행동을 잘 구현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혀져 있는 라인들을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복부서 지금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리월드 펑션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리월드 펑션을 가지고 이 얘기는 이번 그 레코드에서 남겨놓지 않겠고 하나하나 나중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이런 랜덤 무브먼트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어떤 스테이트먼트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스테이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쉐입을 살펴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256이 이제 칼라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모드 중에서 실제로 어떤 그 이제 너무 이제 무거울 수 있으니까 어떤 회색 색깔로 바꾸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고려할 때 요것들을 따져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령 이제 저희가 저 지금 리월드 펑션 관련해 가지고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인바르먼트에서 지금 스텝에서 뭐를 보면 되냐면 얘를 보면 얘가 이제 스테이트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어떤 코인 먹은 거 얘가 이제 어떤 살아남은 거 목 남은 거 그리고 어떤 점수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요 부분이랑 관련해 가지고 리월드 펑션을 이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플래그에 영향을 주고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 올라가 있는 버전 자체가 이 올라가는 버전이 지금 7.4.5다 보니까 이게 그 지금 이제 2024년 5월 기준으로 이런 건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처음에 실행할 때 이게 이렇게 이제 바로 에러 없이 돌지가 않아서 이것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에러가 있었냐면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혹시나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요런 에러가 아까 출력이 돼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버전이었을 때 이 버전이었을 때 똑같은 에러가 이제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답변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실제로 어떻게, 저는 이제 요 가이드란을 따라가니까 고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그냥 단순히 요 코드를 실행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 드렸던 게 이제 그러면 환경 실제로 셋업을 해서 강학습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마리오가 잘 동작하도록 하는 부분들부터 어떤 파이썬에 대해서 어떤 익혀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련의 얘기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함께 유익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긴 영상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저도 이 영상들을 만들면서 많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들은 어떤 범주에서 얘기들을 다뤄나기 원하냐면 파이썬 기초랑 어떤 또 데이터 시각화와 그리고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또 베리로그, 딥러닝, 양자 컴퓨팅, 퀀트, 이런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일련의 어떤 코딩들을 실제로 해나가면서 또 어떤 그 이면에는 수학적인 이해들을 포함해서 하나하나 좀 배워나가는 가운데 또 실제로 어떤 코딩들을 어떤 단순하게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얘기들을 좀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함께 유익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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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